비타민은 인체에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용성 또는 수용성 비타민은 용해되는 방식이 다르다. 일부 미네랄과는 달리 비타민은 매우 적은 양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몸은 자체적으로 비타민을 생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식단에 포함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비타민의 주요 기능은, 식품 산화, 대사 반응, 식품이 제공하는 에너지의 사용과 방출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포 생명력에 대한 이러한 유기 영양소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다. 비타민은 반드시 식단에 포함해야 한다. 비타민의 유형 각각의 세포는 아미노산, 미네랄 그리고 다른 화합물을 단백질, 호르몬, 효소로 변형시키는 기능이 있다. 일부 비타민은 이러한 결과 화합물의 일부로서 적절한 신체 기능에 필수적이다. 현재 알려진 13가지 비타민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그룹으로 구별할 수 있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는다. 그러므로 몸은 비타민을 저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초과부는 땅과 소변을 통해 배출됨으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 용해된다. 따라서 그것들은 신체의 지방 조직과 간에 저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비타민을 과도하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비타민 보충제를 주의하여 복용하고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수용성 비타민은 무엇일까? 첫째, 이 비타민 9는 물에 녹아서 체내에 저장되지 않는 비타민을 포함한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비타민 B1 또는 티아민 E 비타민은 견과류, 통곡물, 콩류, 양조유모, 밀베아에서 찾을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비타민의 주요 기능은 탄수화물이 함유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타민 B1 결핍은 다음을 유발할 수 있다. 혈당치의 현저한 감소 또는 저혈당증 피로와 과민성 근육 약화 집중력 부족 비타민 B2 또는 리보플라빈 다음으로 이 비타민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의 산화를 촉진한다. 전반적으로 이 비타민의 좋은 공급원은 우유, 간, 콩, 렌즈콩, 치즈, 견과류다. 이 수용성 비타민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시각장애와 구강 및 이누전망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타민 B3, 니아신 또는 니코틴산 주로 콩류, 견과류, 콩류, 양조유모에서 찾을 수 있다. 비타민 B3는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다. 비타민 B3 결핍으로 인한 질병인 펠라구라에 대해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피부 반점의 출현과 소화기 질환 및 신경쇄약의 특징인 질환이다. 비타민 B5 또는 판토텐산 이것은 면역체계의 일부분인데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조유모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이수용성 비타민 B5의 결핍은 방어력을 약화해 감염의 발달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비타민 B6 또는 피리독신이 비타민은 아미노산 신진대사와 해모글로빈 합성의 역할을 한다. 비타민 B6 결핍은 식이장애와 함께 나타난다. 바나나, 아보카도, 통곡물, 채소는 비타민 B6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이다. 비타민 B8 또는 비오틴 많은 식물과 동물성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비타민 B8 결핍증을 알지 않는 이유다. 이산화탄소의 형성이나 이용의 역할을 하는 특정 효소에 결속되는데 이것이 바로 조효소, 코엔자임, 기능을 발휘한다. 비타민 B9 또는 엽산태아와 같은 새로운 조직의 세포에서 DNA 합성에 필수적이다. 또한 적혈구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B9의 결핍은 빈혈을 유발한다. 비타민 B9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렌즈콩, 채소, 간이다. 비타민 B12 또는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12의 주요 공급원은 간이다. 이 비타민은 적혈구 합성에 필수적이다. 미네랄, 코발트를 포함하는 유일한 비타민이다. 또한 어떤 식물이나 동물도 이 비타민을 생산하지 않으며 단지 면면 미생물만이 가능하다. 비타민 B12의 결핍은 또한 빈혈이 원인이 된다. 비타민 C 또는 아스코르브산 마지막으로 비타민 C는 결합조직의 단백질 형성과 뼈 연골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핍은 다른 구조적 문제 중에서도 결합조직의 개구부, 피아출혈, 치유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다행히도 비타민 C는 얻기 매우 쉽다. 수많은 과일과 채소, 특히 감귤류 과일과 잎이 많은 녹색 채소에서 발견된다. 결론 비타민은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다. 수용성 비타민의 특성만 언급했지만 지용성 비타민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권장 영양 섭취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을 잊지 말자.